제 또래 친구들이 왔는데 저는 오히려 정말 다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던 뭔가 줄임말 쓰는 것도 비슷하고 좀 오히려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영어도 줄였어요? 네 영어를 엄청 줄여 쓰더라고요 어떤 혹시 단어가 있을까요? 줄임명어라고? 아 기억이 왜 안나지? 아 구랬 아 뭐였지? 근데 진짜 말을 약간 엄청 이렇게 저희 줄임말처럼 네 그런 식으로 문장도 엄청 줄여 쓰고 그 폰 문자 문자 메시지 같은 것도 진짜 많이 줄여서 쓰더라고요 서로 그런 거 얘기하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네? 아 맞아요 그리고 저희한테 사투리도 배워갔는데 너무 잘 따라 하셔가지고 아무튼 되게 신기한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일화를 저희는 저저번주에 미리 봤는데 정말 방송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너무 웃겨서 너무 많이 웃어서 끝나고 나니까 광대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정도 일화가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보시면 아마 정말 많이 웃으실 것 같습니다 꼭 본방사수 해주세요 how can we do 그 후 추운 Bohm?